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좀 흥분해서 이 청일전쟁 이야기에서 갑자기 일본의 대외전쟁으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집할까 했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이런 영상이 더 재밌다 그거 내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어제 그 영상이 나왔고 오늘 지금 청일전쟁 영상을 이제 계속 뒤이어 촬영을 합니다 동학군을 막지 못한 조선정부가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고 텐진 지역에 입각해서 일본 군대까지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두 나라 군대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니 동학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익 봉기 때문에 저 강대국 청나라와 내 입에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짜증나긴 합니다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할 수 있는 빌미를 조선 안 되겠다라고 하면 동학군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죠 이제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서 주둔할 명분이 사라집니다만 일본군이 공동 철병을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렸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1894년 6월에 경복궁이 점령됐다는 건 이건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자신의 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전부터 청나라와 일본은 약간씩 부딪혀왔습니다 류큐, 오키나와 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일본 영토죠 오키나와 갔을 때 일본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인구가 한 제가 오키나와를 여행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요 아 욕심나더라고 진짜 이곳까지 일본 땅이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크기는 우리 제주도만 한데 인구는 한 150만 정도가 되고요 이제 조선시대는 류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동남아 지역의 여러 특산품이 조선으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만 이 류큐 지역을 일본이 1872년인가 장악을 했고 류큐, 오키나와 사람들이 대만에 표류해가지고 그때 대만인들이 50 몇 명인가를 참수해버리니까 열받은 일본이 대만을 침공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1874년인데 이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근데 일본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대만에서 철수를 했던 거고 물론 이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대만을 식민통치하게 되면서 일본이 폐마하는 1945년까지 대만은 일본 땅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1874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갑신정변인데 야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오키나와 포기하고 대만은 포기해도 조선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막말로 그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날 때 베트남 쪽에서 청프 전쟁도 일어나죠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을 침략해 온 거 아니야 청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도 자신들의 속방인데 그것 좀 지켜내려다가 프랑스에게 깨졌죠 그런데 조선은 용납이 안 돼 왜냐하면 조선은 이 만주 쪽을 침략해 들어오는 어찌 보면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지켜냈던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서는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으나 일본은 어찌 됐든 간에 텐진조약을 체결해서 공동 파병권을 얻어냈던 건데 그 일본이 동학농민운동구 때문에 텐진조약 입각해서 군대 올리고 조선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래서 청나라도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 병력을요 이렇게 보내요 조선 땅에 1200명의 청나라 군인들을 실었던 함대가 이렇게 왔는데 이 풍도회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풍도라니까 어디 서해바다의 섬 같은 느낌도 들겠습니다만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안산시의 단원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단원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풍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풍도동에 정박해 있는 일본 군함이 청나라 함대가 이렇게 건너오기 직전에 그 청나라 함대를 우아 바다에 수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아서 청나라 함대가 서해바다에 빠지게 되면 1200병력은요 서해바다에서 호우적 끓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인도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전이 전개돼가지고 배를 침몰시켰으면 그 침몰한 배에 있었던 선원들이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고 포로로 사면 될 텐데 일본 아이들은요 바다에서 호우적거리고 있는 청나라 군인들을 향해서 저준 사격을 하죠 잔인해 그러니까 이 풍도회전 소식을 들은 청나라 대빵 이용장도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텐진 조약이 입각해서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먼저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가 육군이 봐 풍도회전 4일 후에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여기 아산 쪽에 체크돼 있잖아요 지금의 천안 쪽입니다 이 천안 쪽에서도 일본군에게 패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지역에 있는 진짜 주 병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은 청일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 평양 전투인데 평양 전투에서 당시 청나라 병력이 2천 명이 죽고요 행불자가 한 4천 명 가까이 나오는데 일본군은 180여 명 죽었다고 하니까 거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군이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청나라가 일본군에게 크게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청나라 군대의 사진을 한번 볼까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청나라 군인데 이때 조선인들은 참 이상한 행태를 지치하는데 당시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청일전쟁 때 일본을 응원했을까요 청나라 군대를 응원했을까요 오히려 일본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일본 군대가 청나라 군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훈련도 잘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진작돼 있었고 당연히 군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일본 군인들이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나라는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오압지조린 데다가 여러분 군부가 썩어빠져가지고요 군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월급이 지급이 안 돼요 우리 이모 군란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시죠 민교모가 선해청 당 상관하면서 90군인들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안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인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조선 땅에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조선인들 민간을 어마어마하게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러니까 당시 평양 근방의 조선인들은 청나라 군대라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오히려 일본 편을 든 부분도 있었고 여기 보면 지금 청나라 포로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걸 지키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누구예요? 조선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나라 군대와 전쟁하려고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일본인들은 조선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청나라와 싸웠던 반면에 막상 청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길 바랬던 고종은 평양 감사에게 평양 군대가 청나라 편에 서서 싸우거라 그래서 실은 청일 전쟁 때예요 같은 조선 군이 총을 켜놓기도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청나라 군대 훈련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일본 군인들은요 일본은 실제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약 50 메이지 유신이 1868년, 78년, 88년, 98년 한 20몇 년 지났습니다만 이 무렵에 특히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에게 어찌 보면 패배했잖아 조선 땅에서 그리고 지금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까지 10년 동안에 일본은요 실제로 나라 1년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돈을 국방비에 투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식훈련도 제대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패배는 정확하게 어디서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 이 북양함대가 서해바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은 보세요 평양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곧 요동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해전을 어떻게 전개하냐면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 산둥반도까지 가잖아 여기 이렇게 황해전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해에전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전쟁하고 바로 황해에전 이틀 뒤인데 이게 말이 황해지 중국 앞바다잖아요 산둥반도 이게 중국 산둥반도를 쳐들어가고 지금 본토를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란 청나라가 청나라가 그래서 조금 자랑하고 있었던 북양함대가 있었죠 이용장이 정말 노력해서 키웠던 서양의 함대를 받아들여서 서양식 훈련을 시켰던 그 자랑하는 북양함대를 드디어 해전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바로 이 황해에전에서 일본에게 북양함대가 개박살나버려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청나라가 마탱이 가버린 이유는 잠깐 사진이 나왔으니까 미리 보여드립니다만 이 여자 때문이죠 서태우 때문이죠 서태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이 지금 이거는 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백옥 같은 피부를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기에 별 더러운 짓거리 다 했다고 지금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서태우에 여러분 이와원이라는 놀이터져 어싯게 이야기하면 아니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원 짓는다고 나라 군비 예산로 들어가야 될 돈을 이와원에 싹 쳐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국이 순양함 어마어마한 군함 두 척을 청나라에게 팔려고 했는데 그거 살 돈으로 서태우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친 나라예요 당시 청나라는요 그래서 그 영국의 함대 두 척을 청나라가 사기로 계약돼 있는 게 빠그라지니까 그걸 일본이 얼른 산 거야 그 두 척 중에 한 척이 바로 이 서해해전에서 투입돼가지고 청나라 북양 함대를 박살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9월 17일 날 황해에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 날이 서태우 생일이었다든가 그래 근데 그 생일 파티를 또 그렇게 야 나라가 지금 뚫리고 그 섬나라 일본에게 지금 청나라가 잘못하면 접수당 여러분 이 당시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서태우는 생일 파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평양을 점령했던 일본이 드디어 여동으로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1895년 가가지고 여동에서도 개박살날의 청나라 군대가 그래서 여순 따렌 보통 우리가 리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리순과 따렌을 점령하면서 이게 최고의 항구지 않습니까 이 바래만 옛날 여기 바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이 바다를 바래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고구려 천리장성 이왕은 여기 비사성에 있었던 그 동네 아닙니까 거기를 점령해버리면서 여동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항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청나라의 최고 영웅이라고 말하기엔 그래 결과적으로 패배자니까 그 청나라 총리되신 이용장이었고 여러분 1884년에 텐진 조약 체결할 때도 이때는 약간의 일본이 고개 숙이고 텐진까지 가가지고 나름대로 이토가 이용장과 협약을 잘 이끌어내가지고 조선에 공동출병하겠다 공동출병권까지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10년 후 1894년 전쟁에서는 이용장이 완전히 폐장이 돼가지고 일본의 시모노 새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도상에 시모노 새끼 나와있나? 시모노 새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모노 새끼 조약을 체결하죠 이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당시 청나라가 일본에게 물어내는 돈이 전쟁 패배 비용입니다 전쟁을 중단하는 조걸로 이 억량이야 이 억량이 당시 청나라의 한 2년치 예산 정도 되고 일본의 4년치 예산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 돈을 가지고 군비를 확충해서 일본 나중에 너일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떼어준 게 어디야? 바로 여기 여동하고 대만까지 지금 청나라가 일본에게 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1945년까지 일본 땅이 되는 거고 대만이 실은 이거보다 더 크죠? 이렇게 돼야죠 대만 지도 대만 지도 대만 지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동을 일본이 가져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어찌 보면 2000년간의 동북아의 중심국가였던 중국을 섬나라 일본이 지금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륙 진출에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여동을 일본이 빼앗아가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연해주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 연해주의 동방의 지배자 블라디보스톡까지 왔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이랑 그쪽에 있는 항구들이 한겨울에는 얼어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도 조선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항구는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어떤 항구보다도 가장 큰 항구가 바로 리순 따른지 않습니까? 이걸 일본이 가져간 게 너무나 분노스러웠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끌어들여서 3국 간섭이라고 하죠 1895년에 그래서 일본이 미국하고 영국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는 미국과 영국이 크게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일 프랑스까지 이길 수 없잖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여동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동을 러시아가 잠깐 빼앗아가게 되니까 정확하게 10년 후에 널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바로 여기부터 공격하면서 널전쟁이 빵하고 터지는 거죠 오케이? 청일전쟁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갈 뻔했다 북양함대가 아까 황해전에서 싸우는데 당시 청나라 함대 포탄은요 대구포라고 해가지고 한 번 포탄이 상대 함대에게 빵하고 적중하게 되면 그 함대가 바다에 이렇게 뻘러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일본은 작은 포들을 여러 발 쏘는 거예요 근데 풍제는 완전히 당시 청나라의 방산비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포를 쐈다 그래서 청나라 북양함대가 쏜 포가 일본 함대 떨어지니까 일본 해군들은 우와 우리 죽었다라고 했는데 포가 배 위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콩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시 상황인데 방산비리 때문에 연습용 포탄이 제공된 거야 그럼 그 연습용 포탄을 만들어서 당시 청일전쟁 때 제공했던 그 군납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리들도 알고 있으면서도요 눈 감고 뇌물 챙기고 그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를 가지고 콩하고 흙하고 석탄로 버무려서 만든 게 그게 일본 한대에서 터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면 콩알 튀고 흙 튀고 석탄 튀고 청나라는 할 말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당시 지도자가 누구냐 청나라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여자가 석태우였고 우리는 민비인데 민비 이야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 민비는 진령군이라는 여인도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좀 아껴놨습니다만 날마다 굿하고 기도하죠 무슨 굿 무슨 기도 제가 자기 아들 순종을 위한 기도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나라 오빠 화이팅 청나라 오빠 화이팅 왜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다음 시간에 갑오개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민비의 정치 참여를 그만은 그래서 국내부라는 걸 만들어서 민비는 국내부에 들어가서 너희 궁궐일만 관장이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민비의 정치 참여를 막아버리죠 아니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모굴라이나 갑신정변 때 민비를 구해낸 건 다 청나라인데 그리고 일본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민비 입장에서는 왜 일본은 김옥균 편을 들었던 나라야 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민비는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는지 알면서도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던 건 청일전자에서 청나라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령군이라는 무당과 함께 민비가 무당을 궁궐에 불러들여가지고 날마다 구슬하는데 구단 내용이 뭐라고? 청나라 오빠 화이팅 청나라 오빠 화이팅 청나라 오빠가 이기야 내가 산다 아이고 중국에는 서태우가 있었으면 이때는 민비가 있었죠 다음 시간에 삼국간섭부터 이어져가지고 1895년 을미년에 시모노세키 주약 삼국간섭 김홍집 칠런해가 그리고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과 을미의변까지 1895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당연히 1894년에 갑오개혁부터 한번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왜 청나라가 일본에 패했는지는 어떻게 설명이 좀 됐나요? 여러분 이 청일전쟁인가지고는 저도 지금 수업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막 수업 내용에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와 민비 죽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